다음으로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수시원서접수는 2015년 9월 9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며 실기고사는 11월 20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지정된 날짜에 학과별로 진행되며 면접 및 실기 미실시학과는 10월 30일 금요일에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학과는 12월 9일 수요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모집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총 1195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원내 전형으로 인문계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이 있으며 정원외 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단원고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항공운왕학과,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모집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관광학과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면접 6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전형으로 학생부 40%, 면접 60%로 전학과를 모집하며 항공운왕학과와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반영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전형으로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실용음악과, 신체활동디자인학과, 해양스포츠학과가 있으며 학생부 20%, 실기 80%, 경호비서학과는 학생부 20%, 면접 30%, 실기 50%로 선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성적은 90%와 출결 10%로 이루어지며 지정교과 영역 각각 2과목씩 총 8과목을 반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나 입학관리처로 문의해주시면 다양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한서대학교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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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